한글자막 by 박진희 핸드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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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또 미에로화이버로 몸매관리하고 있었구나 너 진짜 너무해 야 또 또 싸우고 그래 또 아유 진짜 저희도 S 라인 되고 싶어요 저도요 저도요 알았어요, 아이스크라인 할 수 있는 댄스가 하나 있어요, 가르쳐주세요. 저도 많이 다이어트 댄스다, 뭐든 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등, 복근, 팔, 다리 다 같이 되는 춤을 가르쳐 드릴게요. 뒤통수로 이렇게 밀으세요. 아까 우리 허리를 등으로 밀었잖아요. 뒤통수로 몸을 쭉 미세요. 쭉, 외부 타지 말고? 네, 외부 타지 말고 그냥 밀듯이, 쭉. 배가 당기는 것 같아요. 맞아요, 지금 이렇게 하면 등과 배가 같이 쭉 밀고, 쭉. 제가 계속 받쳐주면 배 복근에 힘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쭉 해서 복근에 힘이 들어가게끔. 지금 다 배에 힘이 들어가나요? 네. 허리도 힘이 들어가나요? 네. 받치고 있는 허벅지에도 힘이 들어가나요? 네. 네. 이미 복근과 허리와 다리까지. 그 다음에 팔도 쭉 힘을 줘서 밀듯이. 제 손에 밀듯이. 힘이 굉장히 쎄 있어요. 시작. 아, 여기 살짝이요? 네, 좀 더 밀어주세요. 쭉. 근데 거기서 힘을 주고 하면 더 도움이 돼요. 힘을 주고 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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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과 최대한 멀리 쭉. 아령을 해주세요. 네네.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갈게요. 양쪽으로. 네. 둘. 셋. 넷. 자, 앞쪽으로 하면서 옆에. 사이드도 같이 하는 거예요. 하나. 앞쪽으로 하면서. 사이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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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이 춤을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. 준비 시작. 주, 주, 주. 앞으로! 옆구리! 넷! 전 되게 오랜만에 울었어요. 조 containers Keizo mio 아멘